랩을 잘 하시는 분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소개 부탁드려요. 이름은 릴샨? 산인가 샨으로 읽는데 나도 어떻게 읽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친구가 약간 릴피비랑 릴피비라는 아티스트, 안타깝게 최근에 안타깝게 돌아가신 릴스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셋이 되게 많이 묶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악 스타일도 약간 비슷하고 그리고 뭔가 풍기는 아우라가 비슷해가지고 그리고 이 친구도 굉장히 지금 뜨고 있는 그런 핫 이슈, 핫포테이토 그런 친구인데 약간 옛날에 한국의 나플라가 살짝 뜰 때 그런 느낌이 날까? 그러면은 막 전에부터 막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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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끔찔끔찔끔찔끔 이런게 아니라 저기 뽕뽕뽕뽕뽕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이런 스타일이 요새 유행인 것 같아요. 저도 살짝 들어봤는데 진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한국은 이런 마약류나 대마초 이런 걸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그런 거에 꿈이 있는 건 아닌데 뭔가 그런 몽환적인 느낌, 뭐 퍼플스웩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기대되고 이번 노래도 한 8시간 전인가 나왔어요. 굉장히 핫한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Please make sure you subscribe and like this channel and this video please. 그리고 나서 자 요번에 요 제목은 Deceived라는 제목인데 Deceived라는 무슨 소린지 아세요? 아 저 오랜만에 영어 막히네요. 아 처음 본 단어예요 저는. Deceived는 약간 속이다 이런 건데 Deceived 하면 약간 속임당한 그런 느낌이랄까? 약간 분노에 차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그럴 수도 있어. 날 속였어?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려된 야! 예스! 예스! 아 이거 삐처리 해야겠다. 오케이 그럼 오늘의 리액션 같이 보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외쳐보죠. 리액션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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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에고 콜 베넷 콜 베넷 와 근데 뮤직비디오 너무 귀여운 것 같아. 그쵸. 뭔가 컨셉 어떻게 이렇게 잡았지? 저 뒤에 배경들이 그니까 뭔가 미니어처스럽고 오우 그리고 약간 이 친구 비주얼이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어릴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어리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약간 원래 외국인들이 동양인을 보면 나이를 가늠을 못하잖아요. 동양인이 외국인보다 사실 나이를 들어감에 있어서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맞아요. 어느 분은 되게 성숙하시게 생겼고 또 어느 분은 이렇게 약간 여리여리하게 생겨서 정말 외국인나이도 저희가 가늠을 못하겠어요. 어려워요 진짜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확실히 근데 한국인도 충분히 좋아할만한 비주얼이에요. 약간 미소년스럽고 네 눈이 땡글해가지고 그러면 계속 가볼게요. 와우 와우 어때요? 전반적으로 지금 들은 중간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어떤 것 같아요? 그 약간 릴펌프 같다는 생각도 약간 든 게 뭐랄까 요즘 약간 트렌드 랩의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 그게 막 그런 구성된 막 가사들이 어려운 게 없고 되게 반복적인데 되게 리드미컬한 느낌이 드는데 근데 전 진짜 되게 그냥 이렇게 고개절로 흔들어지게 만드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이번에도 비트가 아 오히려 저는 랩보다 비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약간 그리고 이 친구 느낌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하나 있는데 그 올리브 프란시스라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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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분은 이분보다 안 유명하지만 아무튼 그 친구랑 약간 느낌도 비슷하네요. 근데 진짜 일단 저는 영상을 주로 하는 사람으로서 노래랑 영상이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동화 같은 느낌인게 와우 계속 keep going keep it going keep it going 와우 와우 너무 귀엽다. 그쵸? 저건 진짜 차가 아니네 그거 모형 미니어처 같은 것 같은데 와우 아 저거 크로마키로 딴 건가? 그런 것 같아요. 어디 안 쳐가지고 크로마키 따서 앉힌 것처럼 만든 것 같은데 아 너무 좋은 것 같아 와 노래도 좋은데 영상도 너무 귀엽고 근데 약간 가사는 뭔가 슬픈 것 같은데 오 마프렌즈의 애는 나의 모든 친구들이 적이다 아 그래서 제목이 그런 건가 봐 속임당 그런건가 아 후 잘 아시잖아요 잘죠 저도 많이 배신하고 사는 성격이라 응 check this out let's keep going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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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보니까 어쨌든 미니어처스럽고 동화스러운데 보니까 이 지금 리샨 이분만 나오잖아요 네 외로워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외로워 맞아 맞아 되게 진짜 약간 현실감 떨어지는 공간에 있는데 그만큼 현실감이 떨어지는데 혼자 있어서 지금 외로운 분위기가 저는 갑자기 확 받았어요 약간 트루먼 쇼같은 네 진짜 갑자기 소름 쫙 끼쳤어요 Goosebumps right here 와 추엉 Let's keep going 아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니까 슬프다 아마프레이즈 are enemies 모두 다 적이래 아 저거 봐 하트 뭐야 That's a wrap 와 와 와 와 이렇게 릴 샨의 Decived 를 보고 왔는데 오 전반적으로 처음에는 굉장히 동화같은 느낌이어서 좋았다가 중반부부터 약간의 그런 영화가사 살짝 들리기 시작하면서 영상을 보니까 슬프게 갑자기 다가왔어요 왜 안 울었어? 저도 저렇게 많이 당해가지고 저도 눈물 말랐어요 저런걸로 웬만한 자극으로 안 온다? 자극 없어요 저도 당할 만큼 당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배신당한 적이 딱히 없어서 All my friends are not enemies 근데 노래는 좋았잖아요 저는 노래 이런 이유가 좋아요 이걸 요새 약간 이모 힙합이라고 이모 힙합 약간 그 슬픈 감정 이모셔널한 그런 느낌을 합쳐서 이모 힙합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저는 이모 힙합 되게 좋아합니다 이모 힙합을 만약에 잘 못 살렸으면 되게 촌스러울 수 있는데 그렇죠 이상하죠 정말 잘 살려서 너무 잘 살린 노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노래 들으니까 진행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준 뮤직비디오는 이런건데 저렇게 된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사람을 불편하게 하네요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전달력이 떨어지니까 오늘은 약간 또박또박 말하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오케이 진짜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렛츠기릿! 저희가 구독자 천명이 되면은 인스타그램도 할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조금 더 소통하면서 얘기 많이 나누고 싶어가지고 저희 인스타그램 만약에 시작하면 계속 띄울거니까 화면에 인스타그램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 얘기 많이 해주시고 당연히 유튜브에도 댓글 다는거 어떤 질문이든 저희 되게 친절하게 답변 드릴테니까 항상 좋아요와 댓글과 구독과 종모양까지 눌러주시면 저희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어가 잘 안돼도 그래도 소통은 할 수 있으니까 확실히 대답은 해 줄 수 있는 대답은 할 수 있으니까 댓글에 제거해주세요 댓글에 제거해주세요 오케이 그럼 오늘의 리액션은 굉장히 뮤직비디오 짧아서 금방 끝났네요 오늘은 간편하게 이렇게 릴 샨의 DC브드를 한번 소개해드렸고 다음에도 핫하고 멋있고 재밌는 뮤직비디오 있으면 들고 오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간단히 여기서 끝내보죠 LEAD ACTION